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에서의 예상치 못한 탈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며 추미애 대세론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지지세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녀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그녀는 5선의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명심,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얻었다고 여겨지던 추 당선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입니다. 이 결과는 주말 사이에 친명계 중진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에서의 탈락은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녀의 탈락은 당선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명심이라는 이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평가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독단적인 행동을 한 바 있어 그녀의 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과반수의 표를 얻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우 의원의 승리를 도왔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녀가 속한 당의 일부 사람들은 한 가지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당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향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1958년 10월 23일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바사업에서 태어나 현재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에 대한 꿈을 품고 노력하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서성환 변호사와 만나 캠퍼스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024년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그녀의 본관은 축의 출시입니다. 그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찬여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65세이며 그녀의 생애와 경력은 그녀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결혼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 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 중에서는 그들의 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굳게 지키며 1985년에 서성환 변호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학문적 업적을 통해 뛰어난 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군함여자중학교와 경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녀는 한양대에서 법학학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원에서는 법학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정치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한국에서 많은 선거에서 승리한 매우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세종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 하남시 공무원의 출마에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제 한국에서 정부에 가장 많이 당선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부 내 중요한 인물 그룹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한 최초의 여성이기 때문에 큰일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그녀의 학업과 경력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1981년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춘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그녀가 김대중 세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제안을 받아 세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당 부대변인으로서 정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제 15대 총선에서 그녀는 광진고을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43.7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1997년제 15대 대선에서는 그녀가 김대중 후보의 유세단장으로 활동하였고 그녀의 고향인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부 비열한 사람들로부터 대구를 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추다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노무현이라는 남자를 좋아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당선되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그가 우승한 후 그녀는 그의 직업을 도왔습니다. 2003년에는 당이 분열되자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편이 아닌 민주당 잔류를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소신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에는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추미애 당선인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2년 민주통합당의 핵심 의원이 됐다. 2016년 그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5번 연속 당선되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20대 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캠페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캠페인에서 다른 후보를 도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능숙하고 헌신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추미애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54.03%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 경북 출신 여성이 당대표가 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2017년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2018년제 7회 지방선거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녀는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그녀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미애의 성공은 그녀의 능력과 헌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추미애는 민주당 대표로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의 대표로서 임기를 완전히 채운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임기 동안 그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자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나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등에서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윤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관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임기는 논란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그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녀는 결국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추미애는 그녀의 정치 경력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녀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로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5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22대 국회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6선 의원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의 리더십과 능력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또한 22대 국회의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녀를 포함하여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등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로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정식과 정성호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출마를 포기하였고 결국 우원식 의원과의 양자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은 논란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보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그녀를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하였습니다.